다이어트 중인데? 일단 어젯밤에 자기 전에 한 한 시간 가량 소국찬 먹는 것 같고요. 집에서 다 같이 이기고요. TV를 보면서 뿌링클.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기대가지고. 근데 쌈밥을 찍어서 이렇게 김치와 이렇게 김밥을 넣으면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. 아이스 아메리칸인데요. 아이스 질승이 왔습니다. 맛있다. 배가 고파요. 비빔냉면에 잘 구운 고기 한 점 올리고. 고기 잘 구운 김치와 마늘을 딱 올려서. 쌈장을 딱 싸갖고 돌돌돌 말아갖고 입에 쏙. 그 generates 다운 없어. 흠질이 그렇게 패 nursing. 뭐냐면 제 defensive 내沒 성prise block control. 뚜렷antas Shooter를его 하긴 얼마 받아 Number.